안녕하세요. 가수 공민지입니다. 제 1회 CBS 기아대책 글로벌 CCM 페스티벌 아이엠호송 오디션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저 또한 너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인데요. 특별히 해외 아동을 돕는 기부 오디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외와 국내 그리고 온라인 합창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세상을 바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